행복은 절대 돈이 많아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 세상을 누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돈도 필요하다. 한쪽만 보고 질주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한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돈과 마음과 의식의 풍요를 함께 이뤄보자.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하브, 나도 처음에는 너하고 똑같았어. 된 일이 없었던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군. 난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벽 쪽을 쳐다보았다. 아저씨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후에 내 인생을 바꾼 충고를 듣게 되었어. 너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제기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설교잖아. 이 사람은 내 아버지도 아닌데. 마침내 그가 비밀을 알려주었다. 하브, 네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그건 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란다. 당시에 꽤나 시간방지었던 나는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나의 통장이 보여지는 현실은 달랐다. 그래서 나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계속 말했다. 부자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 아니? 아니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내가 대답하자 아저씨가 다시 말했다.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하지.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말했다. 그럼 너도 부자들처럼 생각하면 돼. 그때는 냉서적인 성향이 강했던 내가 반문했다. 아저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부자들은 집중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할 일은 카드 게임이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난 이만. 아저씨는 자리를 떠났지만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내 인생은 어차피 잘 굴러가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 손해볼 게 뭔가? 나는 부자와 부자들의 생각을 연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주로 돈과 성공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정말로 부자들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 사람들과 달랐다. 결국 나는 나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다. 더 나아가 부자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실제적인 기법과 전략을 타득했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도 드물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서다. 그들은 챗바퀴에서 졸고 있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심으로 일하고 생각한다.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돈은 결과다. 부자는 결과다. 건강도 결과다. 질병도 결과다. 당신은 몸무게도 결과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다. 문제는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들었던 말들이 모두 당신의 무의식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런 말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경제적인 생활을 운영해 나가는 청사진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는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어라. 내 인생의 운전대, 특히 경제적인 삶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자기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며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자의 태도가 아니다. 당신을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사람도 하루하루 돈에 안달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건 간에 그 사람은 어차피 당신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른 대신 피해자처럼 군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나는 불쌍해 이다. 그 말은 끌어당김의 원칙에 따라 금방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불쌍해진다. 돈이라는 것은 돈이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에서는 지극히 중요하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사랑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병원이나 교회나 집을 지어주지는 못한다. 누구 입에 밥을 넣어줄 수도 없다. 불평할 때 당신은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을 빨아들이는 살아 숨쉬는 쓰레기 회빕기가 된다. 삶의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쓰레기를 끌어들이지 않을 때 삶은 정말로 경이로워질 수 있다. 당신의 삶을 확실히 바꿔줄 숙제를 내주겠다. 앞으로 일주일간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입 밖으로 불평을 내뱉는 것뿐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 일주일 내내 지켜야 한다. 처음 며칠은 이전에 달라붙은 쓰레기의 잔해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쓰레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쓰레기의 속도로 움직인다. 따라서 깨끗이 청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 세상에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부전 없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다. 시시각각 당신의 삶에 성공을 끌어들인 사람도 쓰레기를 끌어들인 사람도 당신이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피해자인 척하는 데 따른 보상이 있다. 피해자처럼 굴어서 얻는 게 뭘까? 그건 관심이다. 관심을 얻는 게 중요한가? 당연한 말씀이다. 어떤 형태로든 거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먹고 사는 이유는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들은 사랑과 관심을 혼동하고 있다. 끊임없이 관심을 원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나치게 관심을 얻으려다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마련이고 그것이 바로 문제다. 사랑과 관심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많다. 사랑과 관심을 분리시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는 일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제 결정하라. 피해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부자가 되겠는가? 둘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둘 다 될 수는 없다.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후에 부자가 되어 있을 것 같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할 것이다. 턱도 없어요. 이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차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부자가 되려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아닌 것이고 앞으로도 부자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용기, 지식, 전문기술 100%의 노력,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물론 백만장자 마인드가 필요하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진정으로 확신해야 한다. 완전히 전적으로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없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는 기회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긍정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귄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귄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스스로 가치 있다 말하면 그런 것이다. 스스로 가치 없다 말하면 가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어느 쪽이건 당신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간다. 돈은 지금의 당신 모습을 더하게 만들 뿐이다. 비열한 사람이라면 더 비열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더 다정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욕심쟁이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욕심쟁이가 될 것이고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은 돈이 많아짐으로써 더 넉넉해질 것이다. 큰 돈을 굴리기 전에 적은 돈부터 관리하는 습관과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명심하라. 돈의 액수보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진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일이다. 머지않아 관리할 돈이 많아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려워도 의심스러워도 걱정이 되더라도 불안해도 불편하더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부자는 계속 배우고 발전한다. 가난한 사람은 이미 안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들을 점검하여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장애물보다 기회에 집중하겠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하브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어요. 나산숙 번역과가 옮기셨고요.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부자가 되신 분들 인터뷰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들어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었대요. 다들 근데 정말 하나같이 다 장기적으로가 됐든 잠깐이 됐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다 끊어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막 도약을 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좀 긍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들 그런 게 입에 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노력을 하다가 분명히 좀 힘든 시기가 올 텐데 그때 기운이 확 빠질 거잖아요. 옆에서 막 안된다 안된다 이러면 그리고 신기한 게 여러분도 종이 했으면 이루어진다 이런 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은 저는 뭘 쓰진 않는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예전에 제가 간절하게 뭘 종이에 썼던 것들은 지금은 그걸 원하기는커녕 너무 우스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뭐 기술이 좀 늘거나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제가 적으면서 간절해서 그걸 생각을 하니까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썼다가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그걸 이루게 된 그걸 깨달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이걸 꼭 이루고 싶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더라도 적거나 생각을 계속 지내면서 아 그러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라도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픈데 어느 정도 제가 그냥 지금 마음 상태가 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예전처럼 뭔가를 간절하게 갖고 싶다 뭐가 꼭 있어야겠다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을 접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왜냐면 뭔가를 덜 사고 덜 쓰고 이러면 또 필요한 게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뭘 겪으면서 아 나는 이 정도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어떤 공간에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게 좀 더 예전보다 확고해지니까 그냥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선택을 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또 막 힘든 일이 있어서 바닥을 찍어봐서 근데 그 바닥을 찍고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이를 먹는다는 게 신기하게 그냥 두려운 게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가진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지켜야 할 걸 잘 모르겠어서 가족이 있거나 제가 뭐 자녀가 있거나 하면 또 다르겠죠? 어느 시기에 제가 인생이 어느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제가 막 뭔가를 했다가 창피를 당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런 말을 주변에서 누가 하면 아 맞다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고 가만히나 있을 걸 그러면 최소한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거나 웃음 비웃음 같은 걸 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동안 길게 가진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도 하고 근데 요즘 든 생각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선택들 해야겠다는 것들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그 못했던 것들 이제 와서 다 쉬워하고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우리는 인생이라는 걸 딱 한 번 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긴 여행인데 뭘 위해서 몸을 사려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할지 말지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하는 게 낫다. 일단 그냥 무조건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겪게 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을 했을 때 안 좋게 풀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내가 핸들할지 그런 것도 막 상상이 되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이해 같은 게 바탕이 돼서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도 조금 걱정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시도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주변에 막 좀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 있다면 그 친구는 잠깐 이렇게 멀리하고 여러분이 5년 10년 후에 뒤돌아 봤을 때 그때 안 해서 너무 후회된다. 이런 생각이 절대 들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키즈 모델 빼고는 늦게 시작하는 일 같은 건 없다고 하잖아요. 혹시 뭐 나이나 시기 이런 게 늦었다고 생각해서 듣기 못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이 남은 날 중에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기회가 있다면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드는 것도 좋고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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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